안녕하세요. 여러분들의 라스 라이프스탈리스트 최정화입니다. 여러분들의 라이프스타일 퀄리티를 업업업업 시켜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준비한 상품 며칠 전에 제가 이 방송을 했었죠. 주말에는요 앵콜 공연이라고 해서 오늘 제가 11시 방송 1시 방송이 있는데요. 둘 다 이번주 앵콜 방송입니다. 몽불씨의 아이라이너 또 1시에는 여러분들께 우리 아몬드 먹은 김스낵 식품으로 인사를 드릴 것 같은데요. 아직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시지는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빨리 들어오셔야 제가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. 지금 게스트분 들어와 주셨고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게스트분은 로그인을 해주시면요. 저희 함께 채팅도 할 수 있고요. 무궁화도 선물해 주실 수도 있고 나중에 어머 저 상품 진짜 좋다. 바로 저거 내 거야 했을 때 바로 결제도 할 수 있다는 점 로그인 부탁드리겠고요. 정말 무궁화코치피였습니다가 요즘에 개편을 하면서 또 점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세요. 우리 윤승님도 들어와 주셨고요. 무궁화코치피였습니다의 장점은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. 들어오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. 무궁화코치피였습니다는 개인 미디어 1인 방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인터넷 홈쇼핑이에요. 소셜의 저렴함까지. 소셜은 아무래도 포토쇼핑이잖아요. 저희는 라이브로 정말 실제 보여드리기 때문에 더 느끼기 좋다는 점 아시죠? 그래서 우리 무궁화코치피였습니다. 많은 사랑부터 드리겠고요. 어머 이쪽 카메라를 잡으니까 제 쌩얼인 게 너무 지나죠. 오늘 쌩얼이지만 일부러 오늘 아이라인 방송이라서 여기서 화장을 하려고 일부러 안 하고 왔어요. 근데 너무 민망해서 립스틱을 좀 바르고 여기 눈썹을 좀 그렸는데 민망하네요. 여튼 지금 콩사랑님 들어오셨네요. 안녕하세요. 콩사랑님 반갑습니다. 이렇게 지금 많은 분들이 계시진 않지만 닉네임 가지신 분들 중에서 두 번째로 들어오신 우리 콩사랑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일요일 날씨 너무 좋아요. 지금 옆에는 저희 창문이 큰 창문이 있거든요. 햇살이 지금 쫙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날에는 정말 나들이 떠나고 싶고 피크닉 떠나고 싶고 놀러가고 싶잖아요. 또 요즘에 이번 주에 어린이날도 있었고요. 그리고 대체 공휴일도 있었고 지금 또 주말이에요. 어제 날씨도 끝내줘서 많은 분들이 나가셨었는데 어머 스마일님께서 무궁화를 주셨습니다. 어머 스마일 닉네임을 지금 처음 보거든요. 들어오시자마자 너무나 감사합니다. 그래요. 제가 오늘 라스 스마일 하면서 방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무궁화 주신 오늘 날씨 진짜 최고예요. 그렇죠. 정말 최고죠. 이런 날은 떠나야 돼요. 근데 여자분은 보통 떠나실 때 여성분들이라면 떠날 때 갖춰야 될 것들 있습니다. 보통 의상, 옷 스타일, 신발부터 가방부터 그리고 헤어스타일과 드라이도 해야 되고 오늘은 웨이브 고데기를 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마스크겠죠. 새 걸로 밖에 피크닉 가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. 피크닉 떠날 때는요. 햇살 뜨거우니까 선크림도 많이 바르셔야 되지만 그 후에 우리 베이스, 파운데이션부터 비비 바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. 그 후에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눈에 힘을 줄 수 있는 아이라이너가 아닐까 우리 이 좋은 날씨 떠나시려면 우선 예뻐지셔야 놀러가도 뭔가 기분 좋은 거 있잖아요. 이상하게 그런 거 있어요. 내가 예쁘게 입은 날은 날씨가 좀 흐릿흐릿해도 뭔가 샤랄랄라 하고 기분이 너무 좋아.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내 얼굴은 오늘 왜 이럴까? 지금 제 얼굴처럼 얼굴이 왜 이럴까 싶으면 날씨가 아무리 화창해도 이 날씨 화창한 이 기분이 안 나는 거예요. 중요한 건 메이크업. 여자는 메이크업이죠. 지금 보고 계신 우리 몽블씨 아이라이너 여러분들 오늘은요. 저희 아이라이너 이젠 아실 거예요. 며칠 전에도 방송을 했기 때문에 오늘 앵콜 방송이잖아요. 아이라이너 하나 둘 원 플러스 원입니다.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두 개가요. 같은 아이라이너가 아니에요. 하나는 마커블랙이라고 약간 매직 보면 매직같이 그 위에 신 모양 있잖아요. 각져있는 얇은 매직 모양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. 여기에 있는 슬림 블랙은 정말 붓펜처럼 슬림한 라인으로 되어 있거든요. 얘 하나 얘 하나 원 플러스 원으로 선택하셔도 되고요. 나중에 주문하실 때 구매하기 누른 다음에 그 아래 배송 정보에 저는 슬림 두 개 주세요. 저는 마커블랙 두 개 주세요. 라고 남겨주시면 그렇게 해서 두 개를 보내드린대요. 원 플러스 원으로 만나실 수 있으니까 오늘 가격도 다운됐죠. 저희 원래 만 원대에서 만나보셨다가 이제는 9천 원대입니다. 9,800원에 만날 수 있다는 점 몽불시 아이라이너 지금 미디 링